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이런 하락장에 주가가 우주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최근 폭락장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에 나선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사주 취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 자사주를 취득한다 라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 회사 주가가 그만큼 싸다 이런 부분들을 반증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주가를 지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락장에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선 기업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자사주 취득을 발표한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왜 하필 6월 14일부터냐 지난주부터 코스피 지수가 지수 하단을 깨고 순식간에 200포인트 정도 훅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사주 저가 매수에 나선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영우디 SP부터 VTGMP까지 총 21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자사주 취득 규모가 20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 취득 시작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인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취득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개월이고요 단위는 그래서 1년 정도 취득하는 기업도 있고 3개월 만에 취득하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억원 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더 좋은 비지오는 무려 500억 원을 취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청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총 대비 자사주 취득 규모가 얼마인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효율적으로 전부 다 방어가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크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취득 규모입니다 일단 절대적인 취득 규모도 중요하고요 상대적인 취득 규모도 중요합니다 이 표에 시총 대비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취득 규모다 500억 원을 취득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청액이 400조가 넘죠 그런 기업이 500억 원을 취득한다? 완전히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청액 대비 과연 취득 규모가 의미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 시가청액 대비 2% 이상 취득하는 기업이 그나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취득 기간입니다 아무리 시가청액 대비 한 5% 정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기간이 2년, 3년 그렇다면 당연히 수급 관점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아무리 취득 기간이 짧고 그 짧은 취득 기간 내 인텐시브하게 상당한 양의 자사주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즉 밸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적이 오래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왕이면 사상 최대 실적인 그런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이런 하락장에 주가가 우주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코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6개월간 시가총액의 2.5% 정도 즉 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최근 공시를 했습니다 고가 대비 하락률은 한 23%예요 뭐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PR은 12.5배 정도 됩니다 미래 실적 기준이 아니라 과거 실적 기준입니다 코엔텍은 울산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일반적으로 이 폐기물이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이와 관련된 인프라, 법률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각, 스팀, 매립입니다 지난해 기준 소각 매출 비중이 45% 스팀이 35%, 매립이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소각과 스팀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폐기물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열 있잖아요 이거를 스팀 에너지로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스팀 판매는 소각에서 발생하는 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물이죠 따라서 마진이 매우 높아요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코엔텍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스팀 가격은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가격에 연동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 때문에 천연 사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역시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코엔텍의 스팀 판매 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14% 정도 영업이익은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엔텍이 2019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올해 역시 이 컨센서스가 맞다고 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소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작년부터 슬슬 하락장이 오면서부터는 경기 방어주 이런 쪽으로 또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19년까지는 사모펀드가 이 코엔텍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500원에 어마어마한 배당을 지급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매각이 됐고요 매각된 이후로는 주당 300원에 즉 배당금을 좀 낮췄죠 그 정도 배당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당 300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3%에서 4%에 달합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6개월간 시가총액의 3.8%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규모는 한 100억 원 정도예요 자 고점 대비 하락률은 47%입니다 거의 모축가가 반토막이 낮죠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하죠 PR은 과거 실적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됩니다 이 기업은요 상처 치료제 골절용 치료용 고정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 B2C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이 올해 매출액이 한 20% 정도 영업이익은 25% 정도 성장을 해서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자 어느 쪽에서 이렇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느냐 바로 수출 분야입니다 TNL이 2018년도부터 미국에다가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그런 기업의 ODM 형태로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아마존에서 이 TNL의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아마존 닷컴에서 피부 트러블 패치 판매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TNL의 수출을 보시면은 99억 원 2019년도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7억 원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NL은 신사업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독일의 신규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기존 고객사인 히어로 코스메틱스로부터도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NHN입니다 이 기업은 고점 대비 무려 44%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는데 3개월간 시가청액의 2.7% 규모는 301억 원입니다 근데 NHN이 5월에도 자사주를 100억 원 정도 취득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취득을 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소액주주들이 NHN 본사 앞에서 PQC를 했다고 해요 2013년도에는 주가가 7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반토막이 더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맡한 주주들이 돈 많은데 왜 주가 부양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으니까 두 달 연속 자사주를 취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 주력 회사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출액 관점에서는 사상 최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웹보드 게임사가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된 이유가 바로 웹보드 규제 완화가 6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웹보드 게임이 이렇게 고수도 포커 이런 게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웹보드가 아무래도 좀 사행성, 도박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규제를 많이 받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골자는 월 50만원 정도 게임 머니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증권업계에서는 매출액이 15%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부터 NHN이 P2E 게임을 포함한 연내 7종의 신작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익은 올해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보드 규제 완화가 6년 만에 된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작이 7개 정도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한 개만 좀 터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업사이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NHN에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수급을 보시면 14 영업일 연속 기관 투자자가 NHN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매수의 주체가 바로 연기금입니다 근데 연기금이 NHN 단독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도 크래프톤 등 그렇게 게임주 몇몇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게임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입니다 원래 이 PR 밴드가 20배에서 30배 그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갔다 했는데 최근 하락장의 15배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게임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가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방은 좀 막혀있고 밸류에이션은 역대 최저인데 실적은 최대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자사주 취득하는 기업 그중에서 실적도 적고 취득 경우도 괜찮고 즉 주가 우주 방어가 가능한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사실 단순 취득보다는 소각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소각을 해야지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고 EPS가 올라가서 펀드멘탈 관점에서 주식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취득한 주식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안 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 성장까지 수반이 되어야지 바텀업 즉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사주 취득한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그만큼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사주 취득 내역을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장 공시 시스템이란 곳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체 메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상장법인 상세 정보 이게 있죠 그 밑에 자사주 취득 처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시기열 순으로 자사주 취득을 신고한 그런 기업들 리스트 그리고 수량이 얼마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별 회사 명을 검색을 하고 싶으면 NHN을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NHN이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얼만큼 신고를 했고 기간은 얼마이며 그리고 신고 수량 대비 얼만큼 취득을 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앞서서 NHN은 5월 달에도 취득을 했고 6월 달에도 취득을 한다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체결 내역을 살펴보시면 6월 20일 날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고 6월 21일 날 바로 전일이죠 8만 주를 총 신청을 했는데 실제 체결 수량은 한 16,000주 정도 그래서 체결률은 20.96%다 자 근데 이번에 자사주 취득 신고 수량이 110만 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16,000주 정도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직 1.52%밖에 취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잘 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이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만큼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